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벌써 3월 학평을 대비하는 퀘스트를 촬영하게 되었어요. 오늘 약간 날씨가 좀 쌀쌀했지만 약간 이렇게 봄 분위기가 나게끔 준비를 해봤습니다. 3월 28일 날 목요일에 여러분 시험을 보게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고1, 2, 3이 다 시행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또 이날 엄청 피곤하실 거예요. 그쵸? 아침부터 밤까지 또 전 영역 시험을 보느라 얼마나 또 피곤하시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다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국의 모든 고3들이 한 번에 시험을 보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고3 학평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3모 어떻게 하면 준비를 잘할 수 있을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보통 1등급이 2%가 채 안 돼요. 여러분 수능 같은 경우도 5%가 채 안 되죠. 1등급이. 그리고 3월달 우리가 치는 시험조차도 1등급이 2%가 채 안 돼요. 그러면 어렵게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하고 2학년 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3학년 때는 체감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가스터디에 올라와 있는 전년도 3월달 모의고사에서 실제 정답률을 한 번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예문들이 정말로 나는 자신 있어 하는 유형인지 한 번 볼까요? 첫 번째, 밑줄 하미추론. 21번 문항입니다. 밑줄 쳐놓고 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물어보는 거 있죠. 33%입니다. 정답률이 33%면 오답률은 67%죠. 엄청나게 많이 틀렸죠? 그리고 이제 29번 업법 문제. 업법은 보통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찍어요. 왜냐하면 한 문항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다른 것도 퍼센트가 굉장히 낮죠. 이런 상황에서 업법까지 찍게 되면 등급이 진짜 많이 밀리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0번 밑줄 어휘 문제. 이게 가장 어려웠나 봐요. 정답률이 21%였어요. 당일날은 17%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3번 빈칸 문제 33%, 순서 44%, 38번 문장 삽입 41%, 그리고 마지막에 요약이 38%였습니다. 이거 외에도 50%대 60%대 많았는데요. 다 차치하고 일단 학생들이 좀 어려웠겠다. 1, 2등급 학생들도 좀 어렵게 풀었겠다라고 하는 것 위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냥 평범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절반 정도를 맞추고 절반을 틀렸다고 한다도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3점짜리, 2점짜리, 그 다음에 3점짜리, 그 다음에 2점짜리, 3점짜리, 3점짜리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등급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리고 왜 준비해야 될까요? 절대평가인데요. 영어가 여러분 1등급이 되지 않으면 감점이 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 메디컬이나 이런 데를 준비한다면 사실상 1등급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나는 2등급만 돼도 괜찮아요 하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저 정도의 정답률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월하게 여유있게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 실력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이게 그 논란이 되었던 30번 문항이에요. 정답률이 지금은 21%인데 당시 선생님이 해설강의 했을 때는 17%였거든요. 저희가 해설강의가 다 메가스터디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설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풀었던 방식과 그 다음에 선생님이 풀었던 방식을 비교해보면 좋겠죠. 단어가 어렵냐 한번 볼까요? 이게 경험이잖아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도된 거고요.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망했다는 얘기거든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단어는 여기서 좋네요. 그래서 필요용품 이렇게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걸 많이 틀렸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일단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뭘 요구하느냐? 일관성을 요구합니다. 선생님이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여러분. 볼까요? 저도 아주 오랜만에 푸는 문제네요. 자, 과거에 우린 많은 것들을 배웠을지도 몰라요. 삶에 대해서 from the wisdom of our elders 그러니까 우리보다 나이 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보다 이제 나이 든 사람들한테 삶에 대한 어떤 지식을 과거에는 배웠을 거예요. 지금은요. the majority of the messages we receive 우리가 받는 대다수의 메시지들 여기서 말하는 대다수의 메시지는 정보가 되겠죠. 어떤 정보냐? about how to live a good life 어떻게 하면 삶을 잘 살 수 있느냐 이런 메시지들은 옵니다. 어디에서 오느냐? not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오랜 경험이나 연륜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오느냐? but from advertising executives 바로 광고하는 사람들한테서 오네요. 어떤 사람들이냐? 임원들인데요. 이 광고하는 사람들은요. hopping to sellers 우리들한테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서 우리는 메시지를 받아요. 그래서 광고가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experience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니까 경험이 우리보다 많겠죠. 근데 이제 변화해서 이런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광고를 통해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받게 된다. 지금 이거예요. 자, 만약에 we are satisfied with our lives 삶에 만족스러워요. 행복해요. 자, 그렇다면 we will not feel a burning desire 우리는 이런 욕구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어떤 거? to purchase anything 뭔가를 사야겠다. 자, 지금 뭔가 사고 싶다라는 욕망은 행복하거나 만족스러우면 들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the economy 경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물건을 안 사니까 망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행복하고 또는 만족한다 자, 그러면 경제는 어때요? 사실상 망합니다. 마이너스예요. 왜? 구매를 안 하니까. but 그런데 만약에 if we are unsatisfied 우리가 뭔가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any of the products we buy 우리가 실제로 샀던 물건들 중에 어떤 것이든 Deliveres the promised lasting fulfillment 자, 실제로 약속을 한 그런 오랫동안 지속되는 만족 이런 만족 같은 것들을 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불만족해요. 그리고 any of the products we buy 내가 샀던 물건이야. 내가 샀던 물건이 실제로 불만족스러워서 물건을 샀는데 걔가 무엇을 전달하느냐 만족을 뭐다 만족감을 줘요. 됐죠? 그러면 물건에서 만족감을 우리가 받으니까 그 이후에 판매 수치가 어떻게 될 거냐 앞이랑 마찬가지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써야 돼요. 여러분, likewise는 같은 원리거든요. 그런데 앞에는 뭐라고 했느냐 collapse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도 뭐가 돼야 되느냐 하락하다 떨어지다 그래서 diminish가 되거나 아니면 decrease가 돼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왜 틀렸는지 알겠죠? 많은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 불만족이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어떤 만족감을 줬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판매도 더 잘 되지 않겠어? 만족감을 줬으니까 너도 나도 사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행복이나 만족감을 주면 안 사요. 됐죠? 그래서 내가 불만족을 느껴서 어떤 물건을 샀는데 걔가 만족스러워 그럼 더 이상은 안 산다 가 돼야지 likewise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웠어요. 답이 2번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We exist. 우리는 존재합니다. In a fog. Fog가 안개잖아요. 그래서 안개 속에 존재해요. 어떤 안개냐? 이런 메시지 같은 것들의 안개인데요. 이 메시지는 전부 다 어떻게 디자인이 되었느냐 명확하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행동에.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이런 메시지들 사이에서 존재를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의 행동은 바뀝니다. in precisely 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the manner intended 라고 했으니까 의도된 방식 그래서 의도된 방식으로 바뀌어요. if you can be made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made 뒤에 to가 붙은 이유는 사역동사의 송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만약에 느껴요. 뭐를 느끼냐? 충분히 inferior 뭔가 열등하다. 또는 뭔가 마이너스하게 느껴요. 자, due to 뭐 때문에 그렇다? 나는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이빨이 누래. 아, 나 왜 이렇지? 또는 perhaps you will rush to the pharmacy.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이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약국으로 달려가가지고 이빨을 뭐다? 아, 아주 하얗게 만드는 물건을 사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된 방식대로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요. The lack of any research. 자, 이러한 연구는 좀 부족합니다. 어떤 연구는 부족하냐? Whatsoever correlating. correlating은 연관짓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치아의 어떤 색깔과 그 다음에 인생의 어떤 만족감 이것들을 연관시키는 어떤 연구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은 절대로 언급되지 않아요. 그냥 치아가 놀아세요. 빨리 하얗게 바꾸세요. 그럼 행복할 거예요. 이런 광고 메시지만 남는다는 거죠. Having been told. 비동사 뒤에 told는 듣다예요. 그래서 한 100번 정도 하루에 들어요. How to be happy.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행복해져요. 저렇게 하면 행복해져요. 이렇게 수백 번 듣다 보면 하루에 100번씩 듣다 보면 우리는 Spend much of our lives. 우리의 삶의 상당수를요. 뭐하는 데 보내느냐. Buying the necessary. 자, 밑에 나오죠. 용품이죠. 그래서 필요한 용품들 사는 데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Feeling disappointed. 그리고 우리가 만족하느냐. 아니요. 실망을 할 겁니다. Not to deliver life satisfaction. 왜냐. 이러한 물건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연구된 적은 없다니까요. 이러한 물건을 산다고 행복한 것이 그래서 내 어떤 인생에 만족감을 제공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뭐다. 사고 나서도 disappointed. 실망하는 거죠. 우리의 뭐다. Inside the packaging이니까 포장 속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요. 끝.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는 광고 메시지에 영향을 받는다. 행복하고 만족하면 안 산다. 그럼 경제는 마이너스다. 근데 물건을 사가지고 반드시 행복해지느냐. 이거에 대한 상관관계는 연구된 적이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 실망한다. 이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 읽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정확하게 메시지 내용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해설강의 하면서 뭐라고 했었냐. 30번 문제는 제대로 힘줘서 출제한 문제입니다. 논리가 이거예요. 만족하면 소비 안 한다. 불만족하면 구매한다. 약속했던 만족을 주면 더 이상은 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 수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의도된 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구매 후 원했던 만족감을 못 느끼면 실망하게 된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연결사 나온 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답의 근거 확실하게 라이크와이즈 보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가지고 분석적으로 접근해서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아,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는 산모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구나 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게 제가 영어 총평에 작년에 했었던 것의 결론인데요. 34번 그 다음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37번 그 다음 제가 앞에다가 적어놨던 문항들 있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꼭 풀어보세요. 21번 29번 30번 33 36 38 40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34, 37 더해서 정확하게 구문해석까지 되는지 보세요. 그 다음 업법은 포기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3점을 획득할 수 있을까 업법은 1번부터 5번까지 밑줄 친 아이가 어떤 영역에서 출제되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위치를 통해서 하는 기능을 보세요. 명사면 명사가 하는 기능이 있고 형용사면 형용사가 하는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사면 부사가 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엔드 뒤면 병렬구조의 기능이 있고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파악을 한 뒤에 왜 틀렸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업법 문제를 풀 때마다 아 이거 물어보는구나 이거 물어보는구나 이거 물어보는구나 개념을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쓰셔야 활성화가 됩니다. 듣기평가 나온 정보를 제대로 듣고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의외로 낚시하는 보기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지문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방금 전에 보셨던 30분간 같은 문제 그 다음에 답이 아닌 것들은 소거법도 써보셔야 돼요.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는 언급되지 않은 정보 하나는 언급된 정보야 그럼 언급되지 않은 정보는 빼면 되겠죠. 주제 문제인데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둘 다 나왔어요. 내용이 그러면 부분적인 정보인지 아니면 핵심 정보인지 아니면 역접 앞에 정보인지 역접 뒤에 정보인지 그런 걸 따져서 소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답이라는 확신 이걸 키워주셔야 여러분이 예측했을 때 시험 끝나고 났을 때 어 나는 예측된 점수가 이 점수야.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실제 채점을 했을 때 어 나는 이 점수야. 이게 점수 차이가 없어야 성적이 빨리 올라가요. 예측했던 점수하고 채점했던 점수하고 5점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건 자기 실력을 스스로가 판단을 못한다는 거고요. 내가 뭐가 약한지 모른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갭을 이제 좀 좁혀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3월달 시험 보고 난 뒤에 실제로는 4월달하고 5월달도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래서 6평 이 평가원이 내는 6평에서 좀 더 진화해서 시험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3월이 그 첫 단추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밀리지 말고 그 다음에 제대로 기선제압을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의고사를 전년도 3월 그리고 22년도 3월 그리고 21년도 3월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언급해드렸던 번호는 꼭 집어서 풀어보시고 해설강의랑 비교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시험에서 의도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맞추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점수보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3월 28일 날 시험 잘 보시고 해설강의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잘 풀었는지 그리고 또 제가 보는 관점들 제가 또 열심히 분석하고 총평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만날게요. See you later!